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밤, 목욕용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40대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불이 꺼진 울산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돼지 저금통과 기금속통을 훔쳐 나오는 길입니다. 120만 원어치 물품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임병창 경위. CCTV 속 남성을 보자마자 6년 전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 남성, 당시 구속시켰던 빈집 털이 범이었던 겁니다. 체포를 하고 조사를 받고 구속을 시킨 사람들은 얼굴이나 이름, 나이를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에 아, 이놈이다 라고. 임 경위는 동선을 추적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4일 남성이 머무는 숙소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순간 남성은 임 경위에게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은 시도도 않고 범행 일치를 실토했습니다. 저도 이게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인상이기 때문에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 잘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출소한 남성은 이렇게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ЗВОНОК